안녕하세요 멜로디에요 멜로디 범이예요 저희 멜로디는 책을 좋아해서 책을 보고 있는데 들고 다녀요 책을 아 안돼 안돼 로디야 Say Hi 엄청 많이 컸어요 로디야 Hi You'll Say Hi 멜로디 범이예요 안녕하세요 밀게시 가족이 멜로디 범이예요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부엌에 왔는데요 바로 베이킹을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오랜만에 요리를 하는데 저희 남편이 그동안 배탈이 나가지고 못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요리를 안했답니다 저희 남편이 만두도 못 먹고 배탈이 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동안 요리를 못했어요 오늘은 치즈테이크를 만들려고 하는데 근데 이번에는 스트로베리 치즈케익이에요 조금 있으면 발렌타인데이기도 하고 발렌타인데이 전날이 저희 남편 생일이에요 2월 13일이 그래서 남편 생일 겸 발렌타인데이 겸 케익을 만들려고 해요 스트로베리 치즈케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비스트로베리 치즈케익을 부셔야돼요 일단 먼저 비스트로베리 치즈케익을 부셔야돼요 치즈케이크 밑에 깔려있잖아요 그걸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필요한 재료랑 만드는 방법은 제가 설명란에 다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로디 어디가? 아빠가 왔네 아빠는 놀아요 엄마 만드는 동안 베로디에다 넣어서 부실게요 훨씬 더 빨리 부신다고 남편이 가르쳐줬어요 부실게요 베로디, 여보세요? 베로디야, 이거 누구야? 안녕 오빠 이거 부시고 있어 오리인형 베로디, 베로디 녹인 버터를 이제 섞어줄게요 여기까지는 전에 만들었던 치즈케익이랑 똑같거든요 이렇게 섞은 크래커를 팬에다가 밑에 깔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펴주고 있어요 딱 맞는 거 같아요 양은 딱 적당한 거 같거든요 이제 크림치즈랑 요거트를 섞을 거거든요 크림치즈를 제가 여기 덜어놨어요 저희 막내도려님이 사주신 믹서가 저는 있잖아요 그래도 이 믹서 가지고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믹서를 꽂았어요 아까 히팅크림하는 걸 꽂아가지고 잘못 꽂았어요 다시 믹서로 해볼게요 훨씬 잘 몰라 요거트도 넣겠습니다 크림치즈랑 요거트는 잘 섞었거든요 이제 젤라틴이랑 설탕, 헤비크림을 불여넣고 같이 끓여보도록 할게요 같이 섞을게요 이제 딸기를 여기 틀 옆에다가 세워줄 거예요 반으로 잘랐거든요 전체를 다 둘러줄 거예요 여기부터 해볼까 이렇게 다 둘러준 다음에 이 안에 저희가 만든 크림을 넣어줄게요 오마이갓 잘 돼야 되는데 약간 실패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젤라틴을 약간 미국 젤로를 처음 해봐가지고 잘 되려나 모르겠어요 이제 이 위에 제가 라즈베리 시럽을 만들어서 올릴 거거든요 젤라틴이랑 넣고 설탕을 녹여야 돼서 다시 가스레인지로 가겠습니다 설탕, 물, 젤라틴을 넣어서 끓인 거거든요 여기에 라즈베리를 바로 내려서 집을 내려줄게요 라즈베리거든요 이렇게 으깰게요 믹서에 굳이 안 갈아도 잘 으깨지더라고요 저는 그냥 손으로 해볼 수 있습니다 다 뺀어요 아예 다 뺀어요 사실 아 제이 다 뺀어요 다 뺀어요 다 뺀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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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예뻐 하하하하 그냥 모양에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하루빵을 넣어놔야되거든요. 내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내일 여행을 가는데 여행을 점심 먹고 하기 때문에 아침에 한번 먹어보고 가보려고 하거든요. 내일 아침에 했을 때 잘되야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냉장고에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의 먹방도 기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멜로디예요. 멜로디 머미예요. 제가 남편한테 주려고 오늘 스타베리 치즈케이크를 만들었는데 오오오. 발전을 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잘랐거든요. 제가 엑스욕스도 붙였어요. 아빠 먹어보자. 멜로디 조금 주워볼까? 와우,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스타베리가 안에 있어요? 스타베리 치즈케이크. 이게 생일이랑 발렌타인이에요. 오늘 저희가 잠깐 여행을 가요 하면서 가기 전에 미리 해주려고 치즈케이크랑 케익을 제가 줬어요. 이건 생일 겸 발렌타인이에요. 이게 생일과 발렌타인이에요. 이게 생일과 발렌타인이에요. 로디야! 오오오오. She's moving camera. No. It's a jello cheesecake? Jello? 아니, 왜요? 아니요 뒷좌로 Baldwin ères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읽어보세요? 네. 내 남편. valentine's day we deserve a day with no responsibilities no jobs no tasks no chores nothing to fix no problems to solve and absolutely nothing at all except us with our family happy valentine's day with love and happy birthday love birthday I just said something here I'll just read it from my husband. happy valentine's day and birthday aww come here oh, melody oh, what? she's like what is this? I don't know ooh look at this ooh look at this ooh pretty fancy box ooh yeah dude I'm always working on my car but I don't think feel like they wouldn't watch it maybe you guys would you can let me know and I can make some car videos how's this cake? good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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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guys so much for watching thank you for uh looking at my funny hair right now i haven't uh gotten ready to go out yet thank you for subscribing and if you're not already subscribed 구조친청 해 주세요 thank you i'm melody dad i changed my instagram name so you guys can follow me at melody dad melody dad alright alright so so some of those here oh is it gonna be like that? what? i gotta show my brother i gotta show my brother melody you hangin out mamas? oh it's freaking so hard to this alan ranch is seriously the smallest alan ranch of ever yeah there is no freaking so oh my gas range she's rigging on you i can't are you so hard? too small? too small? she will touch everything she will touch everything it's okay i can't touch it Woody, are you fun? i'm just tuning in there we go yes happy? is this for foot? for look? no it's working actually yeah so now instead of my hand always having to be here it could be up here for for i hope you're i'm not late i'm not like i'll take care i have to go i can't find anything i have to make sure i have to wipe out from the edge that i can't try it i can't see you i can't see o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